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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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자녀나 지인들을 채용처탁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강력한 법 개정을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청년들이 취업하는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빼기가 없으면 실제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실로 접하면서 느끼는 분노와 박탈감이 엄청 큽니다. 장관님 만나면 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카지노학과에 졸업을 하고 강원랜드에 무려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년 채용원서를 됐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던 정지원 모두가 취업이 될 것 같다고 일을 잘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매번 낙방을 했습니다. 2012년, 13년도에 강원랜드 최강비의 사건이 엄청 깠죠. 신입 교육 10세생 뽑는데 95%가 다 부정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뉴스도 접하고 나서 이 청년이 홀로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현실의 벽을 경험하면서 결국 결혼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님께서 이제 월요일을 통해서 하소연을 하는데요. 채용을 청탁한 사람도 채용을 청탁 받은 사람도 모두 처벌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원랜드 채무집 사장 징역 3년 받았죠. 그런데 채무총탁을 했다고 하는 권선동은 지난번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분노스러웠습니다. 그 각 권선동 의원의 보좌관이 잊지도 않은 일자리를 강원랜드가 만들었고 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다 명백했던 요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저희 박장 채용하는 반대 똑같은 걸로 무죄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본분해하는 김성태 의원 자녀의 딸 KT 채용비리 관련해서도 앞선 그런 재판의 결과를 보면 무죄 판결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조금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관련된 2017년도에 매년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줄곤 있습니다. 그런데 줄고 있는 게 아니라 뿔을 뽑아야 되는데 요전히 존재하다에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런데 어떻게 대기업이나 인간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의 벽을 청년들이 보면서 과연 내가 실업동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부모를 탓하고 원망해야 되는 이 부모를 이번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이 최저임금 1만 원이 있었죠. 사실을 한다면 2020년도에 그 공약이 지켜졌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과의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청년들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이 절규라고 생각하고 상을 해달라고 하는 호소라고 생각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약속 지키지 못한 것이 분명히 알아두는 것은 통계층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년들 10명 중에 8명이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청년들 중에 절반은 최저임금 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저임금으로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최저임금 인상을 정말 너무나 살려달라는 호소라는 점이 정말 장관님 뵙고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제 후배가 지방대회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 부모님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근 2,3년을 직장 다니면서 돈 모아도록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오르는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생활비를 모으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평일에도 주말에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서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쓰고 있는데 부모님을 원망하게 했냐 우리 살을 원망하게 했냐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그 친구가 그렇게 일을 해서 버린 돈이 250만원, 300만원 그걸로 이제 또 대학원에 등록금 마련을 해야 된다고 비참한 현실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청년들이 정말 많다. 10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저희 행동을 하는데 어떤 희망과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를 하는 거고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정말 아셔야 된다고 증시하시고 그 마음을 함께 해서 바꿔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